이어서 그 밖의 교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3월 3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가조차한 기도회 설교자로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내정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차한 기도회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소강성 목사를 설교자로 확정하는 한편 통일을 주제로 청년들을 참여하는 통일 기도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신년하리예배가 지난 13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와 통합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한국루터회 등 14개 교단장이 참여했습니다. 박무용 합동총회장의 인도로 이영훈 기하성 총회장의 기도, 전용재 기감감독회장의 설교가 진행됐습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함께 역사를 바로세우고 이단과 이슬람, 동성애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종승 대신부총회장의 신년인사와 최영남 통합총회장의 축도로 신년하리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신년기자회견이 지난 13일 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영주 총무는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 교회협의 2016년 핵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올해 가칭 새로운 95개 선언을 제시해 종교개혁 정신을 구현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형어보다는 대화의 원칙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 연대를 통해 기도회와 강연회, 상담센터 등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영주 총무는 올해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청원을 미국 행정부에 제출하겠다고 전했습니다.